학교의 오데스만 하는거죠 어 오데스만 하는거죠 아 근데 우리 편이 그러면 진짜 잘해야돼 오케이 못했으? 한번 우선 도전을 해볼게요 짐승님의 미션 봤습니다 자 도전 어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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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영이 조만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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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타이밍이 아 내가 짝대 턴이 엄청 아 이게 이런지 아 근데 옆을 궤도를 가면 오데스는 절대 못해요 이거는 팩트에요 팩트 그 미션은 바로 버리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살해 오데스라지 어 여기 나왔다 여기 상머리 짝대? 짝대 있다고? 짝대 없는데? 뭐야 아 아 적배 있었네 적배 1 아 28킬 3데스 실내와 언제 하지 이거? 그래 시작이 반이다 천천히 하자 원형 어 어 이치 이치 왔다 이분 순준보소 오 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엄마님 나잇다 잘하시는데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뒤 개비 아 나 봤다 이분 아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? 아 탁빙 터진 타이밍이 와 계산 못하는 거 싫어? 핏 먹었죠? 아 쉬워라 핏 먹어서 어떡하나 어? 뭐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진짜 놀랬네 아 놀래라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고프가나 따지마 홀레잉 홀레잉 관람하기 돈방인데? 고프가나 까버렸구나 형 제가 고프가나만 까버리면 안될까요? 그렇지 땡큐 설.. 설 데가 있는 거 같으세요 고프가나 까버리고 존버 없고 콕 형! 뒤치기 봐주세요 아아아아아아 타이밍 아아아아 타이밍 아 이거 적백 신화있다 이거 옆가야겠다 딱 뒤에 힘드네 3고래 플레이겠다 감사합니다 런젠이님 형들 옆가볼께요 아이고 어시형 미안해 그거 넷빙이야 쏘리 미안해 형 라이빙이야 어 뭐야 아 난 안보이는데? 아 씨 우와 아 아 조심히 이 방에서 있어요? 아 그랬군요 제가 이 방을 이겨줘야 되는데 그쵸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20킬 남았거든요 20킬 우선 오제스 우선 짐승님 미션은 실패인거 같고 죄송합니다 짐승님 짐승님 미션은 지금 미사일이한 맵에서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자 미션이 짐승님 미션은 실패했고 다른 미션 선물해 버리기 아 삥삥삥 아 아 피 5로 뭐하라고 할게 없다고 짝대가서 우선 킬 킬 다 되겠다 어 뭐야 아 어 왜이렇게 빨리 왔어? 어 뭐야 어 상대표 분들 잘하네 2방에서 30.. 23킬 있다고 2방? 아 그래요? 혹시 민영일 고수? 여기 꼬레이다 꼬레이 어 소리 안나였네 아 오시네 옆 잡았다 잡아버리기 어 삐삐삐삐삐삐삐 어 셔터 통통 안 돼 군빠요 화이팅 군빠요 화이팅 어 셔터 왔는데 아 타이밍 신뢰왕? 아 잡는 건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아 아 15힛만 하면 성공입니다 형들 분발해 주세요 분발해 주세요 하하하하 분발 가자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 짝타 바로 오는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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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봐따 이거 여봐따 이거 여봐따 이거 여봐따 반시헤트 끄다 반시헤트 제발 여봐보 좋아하세요 짝 대있거든요 어어어 뭐야 아하이 씨 여봐뭐야 으아아 왜 적인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형제 죽으면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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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내가 짜고 있어 그 Fear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아아 이거 두명이서 한명은 못잡았노 아하 할수있어 와아 역시 어머니 어머니의 힘이다 이게 바로 강하다 아하 아따 우리 어머니 잘하신다 여기서 9킬 만나면 된다 환영아 집중하자 킬 해야된다 아 이걸 내가 짜관에서 보면 안되겠다 옆이랑 같이 오니까 막을 수가 없네 되게 애매하네 어이구 형 셰픽이 형 그거 아니야 어이구 어어 와 나이스 야 각도좋다 어 뭐야 아 큰 다 뚫렸네 이거 어 아 아 키가 왜이 아 아군이 체배하였습니다 아니 짝을 막으면 큰디가 뚫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막줄 까지면 안될까 오케이 뭐야 잠깐 들어왔다 이거 아 아 이거 자꾸 티나 때문에 가 가죽 힘든데 이거 연막줄 까지면 안될까 이거 아 아 아 가다가 아 너 정체 이렇게 아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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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오오오오오오오옆 와따 와따 Vol 이거 딱 바로 온다 이거 바로 안 한다고? 느낌 바로 온 거였는데? 각설은 되죠 각설이 참었거든요 꼬레이 아 이게 안 죽인다고요? 잘하시네 와 분리 다 죽어버린다고? 그렇지 이거 큰딜 봐줘야되요 새핀경우 진짜 봐줘야되는 겁니다 어디? 위치 어? 아 시나야? 안돼! 이겨줘 형! 개피네 개피 힉 어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 싸이런 하시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 아니 좋아해요 사랑은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큰 딜을 잡고 끝내자. 그렇지 성공했습니다 미션. 자 이제 게임 이길게요. 나이스 성공. 미션 성공. 이거 누구였죠? 마지막 어시라도 감사해요. 이겨주셔서 다 님덕입니다. 좋아합니다. 자 여기다가 게임도 이기면 금상첨화겠죠? 자 게임 이깁시다. 짝퉁. 짝퉁. 자 방송 지금 260명 보고 계신데 와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게임도 이겨버리고 30킬 가자. 자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